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 약칭 임모것의 라디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 일단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일단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자 기존에 2호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진 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경도씨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전에는 5호로 인사를 드렸던 강경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예찬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와서 영상일을 하고 있는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만 이름을 이야기를 안했네요. 저는 주영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아재 아재 소퍼 아재 아 아재죠 아재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얘기가 우리 7경기 연속 우패잖아요. 그쵸 대답들 좀 해줘 봐. 그쵸 대답들 좀 해줘봐. 왜 호흡이 없더라고요. 네 네.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잃었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해요. 아 좋습니다. 그쵸.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드는 분들도 아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붙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7경기 연속무패인데요 지난 7경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좀 인상 깊었던 경기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 그러면은 저기 새로 들어온 예찬 씨부터 최근 우리 7경기 연속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북패전 그 경기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9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또 1대0이죠 1대0으로 경기를 이기니까 작년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진씨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었었죠 수원 친구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수원이라고 할게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계랑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뭐 계랑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고 그분들은 뭐 어차피 우리랑 이제 다시 안 볼 거니까 올 시즌은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 친구분이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친구분을 위한 마디만 할게요 그 강경도씨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죠 아닌가 누구였지 그 인천 강등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 그거 내가 했어요 다 댓글을 유지시키게 달았느냐 하겠지 버러지같이 어 버러지같이 네 근데 계랑은 원래 버러지예요 어 근데 내가 그거를 물어봤어 왜 안했냐고 그러더니 아이씨 타이밍 놓쳤어 그러는 거야 뭘 타이밍을 놓쳐 했어야 우리가 이겼는데 항상 인천은 상대방이 설레발을 쳐줘야 이제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워낙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겁나는 거야 만약에 그대로 1대0으로 끝났으면은 강동콜을 했을 텐데 그 자기네들도 지금 이게 진짜 세호타임이 이제 좀 있으면은 시작될지 모르니까 아 아 자기네들이 언제 이렇게 설레발쳤다가 이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있다가 그냥 타이밍 놓치고 끝나버린 거지 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제 세호타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싶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아 진짜 그 매튜XX 그거 갈리같이 생겨가지고 아 진짜 갈리같은 매튜XX인데 걔네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고 이번에 난 또 하면 걔네나 걔 멍청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 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매튜가 한 짓이 김진규가 한 짓하고 똑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상암 가가지고 난지도 가가지고 조수철이 페널티킥을 찼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 김진규가 어깨 툭툭 치면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조수철이 처음에 딱 그 모습이 매튜가 하던 짓하고 똑같아 김진규 같은 새끼야 그거 근데 뭐 김진규 같은 놈이라고 해봤자 어쨌든 고패륜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넘어갔죠 네 뭐 그 정도는 뭐 앞으로 우리가 이기고 우리도 해주면 되잖아 우리 선수들도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압도하는 경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K리그 클래식에서 이제 B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압도하는 경기를 한 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분 남았죠? 경두씨 남았나요? 네 네 경두씨 어떤 경기에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인상 깊은 거는 사실 부패전이지 근데 경기력에서 그냥 압도했잖아요 근데 저는 포항전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왜죠? 1대0으로 이겼던 아 2대0으로 이겨서? 무실전에다가 홈에서 2득점차 승리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나 기억도 안나 솔직히 진짜 그리고 경기력도 되게 좋았잖아 어 그리고 나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골들이 되게 순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골이 첫 번째 골이 최종환 프리킥에다가 한석동이 발리슈팅으로 밀어넣은 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후반전에 김대중이 측면에서 올려준 걸 최종환이 헤더로 밀어넣은 거 두 번째 골이었잖아요 그 두 골들이 되게 완성도가 높았다고 봤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번 시즌에 골을 못 넣어서 못 이겼거나 승점을 못 본 경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격이 완성도가 높았던 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 경기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홈에서 졌잖아 0대3으로 완벽하게 복수했잖아요 홈쾌했어 솔직히 진짜로 기쁜 골들이었죠 사실 그럼 일단 뭐 다른 분 세 분 이야기는 다 들어봤고 전 사실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인상적인 경기가 나와줘야만 하고 남은 경기에서 혼자 큰 그림 그려가지고 진짜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요 아 그러면 안 돼 진짜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7경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경기는 역시 지난 경기입니다 저 역시 왜냐 세호타임이 과학이라는 게 증명됐거든요 쉽게 쉬우타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투입 시간이 좀 늦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거의 한 3분 남겨놓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와 그게 그거는 좀 애초에 좀 무리였던 것 같고 시우타임을 기대하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참 뭐라 할까요 나는 다른 것보다 하창래 선수가 어찌됐든지 밀어넣었잖아 페라틱 시버 나오는 공을 밀어넣었는데 그 순간 신화용을 봤어요 말로 까던데 어 그니까 그 순간 신화용이 하던 제스처를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인상 깊더라고 사실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발동동 구르면서 이제 막 그 승질 부리더라고 말 그대로 왜냐면 자기는 막았거든 자기는 막았는데 그치 자기는 막았거든 자기는 막았고 이제 동료들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막 등 쳐주고 그래줘야 되는데 들어가 버린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신화용 같은 경우도 우리 팀하고 별로 기억이 좋지 아니한 선수죠 사실 안 좋죠 별로 네 별로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 예 수원전이 가장 그래도 기분 좋게 이기진 못했지만 돌아올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한 번씩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다음에 뭐 얘기해볼까요 너무 오랜만이잖아 그냥 뭐 최근 경기력 살짝 얘기해볼까요 그냥 어 그럽시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최근 경기력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어 아무도 말 안하면 나부터 할까요 아 그럼 좋죠 형이 형이 주목을 해주세요 그냥 가르쳐 일단 저부터 할게요 그 최근 경기력 아직 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넘어야 되는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고 봐요 현재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세 경기가 이제 일단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1스포 경기 아 맞아요 진짜 심지어 중간에 있었던 경기가 전남원정이었습니다 대단히 먼 원정기였고 더군다나 이제 북배랑 계락이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비림도 그랬죠 예 근데 여기서 승점을 우리가 지금 가져온 게 5점이에요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정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도움이 안 돼 매수 나 어제 진짜 그저께랑 어제 진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진짜 아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 도움이 되는 놈이 없어 리그에 우리는 어?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 도움을 받는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진짜 도와주는 애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패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놈들이고 그 자식들이야 근데 진짜 우리는 도와주는 놈들이 없어 물론 대구도 마찬가지고 상주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뛰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의 어떤 땀과 노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진짜 너무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경기력이라기보다는 약간 경기 외적인 문제인데요 연맹의 큰 그림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뭔가 또 어차피 얘기죠 예 최근에 있었던 대구 하고 전북의 경기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대파와 매수의 경기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골로 인정이 안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앞서 경험했던 거잖아 우리 부패전 아까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오던 거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VAR이 도입이 됐고 어? VAR이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봐봐 우리 지난 경기 개랑전 같은 경우도 개랑의 페널티킥은 VAR 안 하더라고 안 했잖아 그냥 명백했거든 너무 명백했거든 명백했어 너무 명백해서 근데 우리 두 번째 얻었던 진짜 페널티킥 처음 얻었던 지도 애매해가지고 VAR 돌려서 보고 프리킥 선언했다고 쳐 두 번째 우리의 페널티킥도 명확한 편인데 왜 그걸 VAR을 합니까? 그쵸? 처음이라 그래 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런데 우리 기업부단들 돈 있는 팀하고 할 때 우리 작년에도 그랬잖아 아닌 막말로 우리가 개랑 원정에서 질 경기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이길 경기 했어요 유니치 자책골? 어 그게 유니치 자책골이냐고 옵사이드지 쥐들도 나중에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 오심이라고 그런데 이게 왜 시즌 막판에 정말 중요한 시점 사실 대구 입장에서 전복전 그거 잡았으면 걔들은 사실상 강등권 탈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그 경기가 역시 왜냐하면 매북은 잡으면 승점 3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매북을 이기가 쉽지 않거든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거 시즌 막판에 엄청난 무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승점 자체도 매북을 상대로 승리한 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위 스플릿에 들어오는 팀들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매북한테 이긴 경기가 없죠 없죠 피기긴 했어요 우리 없어요 이긴 경기가 그리고 부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부패를 잡고 잔류에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패 인증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강한 팀이잖아요 우리 강등 경쟁 팀들이 부패를 못 잡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패를 잡는 그 차이가 우리를 강등권에서 탈출시켜주는 하나의 원동력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그동안 봤거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잡았잖아 그 패를 그 하나의 차이가 좀 컸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이 흘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최근 경기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나는 작성하세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비를 넘겼고 선수들도 심리적 부담이라고 하는 데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7경기 연속 무패 쉬운 일 아니거든요 웬만한 강팀들도 힘들죠 진짜 힘들 네 근데 시민구단이 7경기 연속 무패 심지어 전반기를 그렇게 날려먹었던 팀이 가을의 전설을 쓰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충분히 좋은 그런 결과들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력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이기영 감독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패전에 극장골이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이 들어왔어요 후반에 네 근데 보통 김대중 같은 이제 타워형 높이가 있는 선수를 중앙공격수로 투입을 하게 됐을 때 상대의 서비스들은 당연히 크로스를 견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패도 사실 측면수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골은 중앙에서 들어갔습니다 크로스가 아니었죠 그냥 스루패스가 들어갔죠 네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이제 그게 골로 연결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나는 이기영 감독이 좀 노리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김대중을 투입한 다음에 크로스를 하기 위한 공격작업을 전개한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안했죠 오히려 노렸지 어 내가 볼 땐 이건 완전히 노린거거든 김대중 들어가고 중앙으로의 크로스를 경계하고 크로스 자체를 못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측면쪽에 신경을 쓸거라는걸 미리 예상을 하고 김대중을 집어넣고 그 기점 역할을 시키면서 스루패스를 넣어줘라 이게 사실 노림수가 아니었나 근데 김대중이 의외로 발기술이 또 좋은 선수라서 네 그것도 그렇고 흘려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돌려봤는데 김대중하고 원투패스하고 들어가다가 바로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주거든요 그걸 난 그 센스에 너무 감탄해가지고 그만큼 계속 돌려봤어요 진짜 나 항상 느끼는게 뭐냐면 김대중은 볼터치만 좀 더 좋아지면 그냥 스트라이커 시켜야 돼 그러니까 볼터치가 안되니까 지금 골이 안들어가는거지 볼터치만 되면 김대중은 국가대표해도 될거 같아요 공격수로 솔직한 말로 내가 옹호하고 싶지 않지만 김동훈 감독이 작년에 케빈을 지금의 김대중처럼 써먹었으면 이 꼴 안났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케빈을 그렇게 썼으면 우리 그렇게 말아먹진 않았어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게 한가지 있다면 이기영 감독이 사실 김동훈 감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경지를 잘한거 같아요 김동훈을 잘한거에요 좋은거에요 정말 심의한 순거 같아 작년에 잔류했는데 당연한거지 이사람하고 잔류를 다 떠나가지고 김동훈 감독이 우리팀을 맡고 있었을 때 경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겨도 빡치는 경기들이 있었잖아 몇번 못 이기다 보니까 승리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렇지 항상 답답했어요 사실 솔직히 경기력이 하나 둘 지금 울산도 사실 순위만 높다뿐이지 득점수하고 실점수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득실차가 막 1점 대 1점 대 1점 0점 막 그렇게 왔다갔다 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우승권 팀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니까 선수증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김인성이 잘해서 그래 김인성이 김인성이 그쵸 김인성이 지금 울산을 매겨 살리고 있죠 김인성이 잘해서 그래 물론 골은 이제 이정호라든지 그런 그런 선수들이 넣어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드 돌파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는 김동훈이랑 김인성이야 김인성이 진짜 잘해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일단 뭐 어찌 됐든 그렇고 우리 팀 이기영 감독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사실 초보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경기를 보면서 감독으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이기영 감독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는 요정도쯤으로 하고요 그 뭐 사실 뭐 최근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전망과 희망 그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다음분 어느 분이 좀 해주실까요 예찬씨 해주실까요 네 저는 시즌 초만 해도 인천이 그 짠물수비라는 걸 전혀 못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뭐 5대0 5대1 이렇게 계속 실점 많이 있고 그랬는데 최근 7경기에 실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많이 좋아졌다 이제 희망을 볼 수 있겠다 생각되고 하지만 근데 실점이 없는 만큼 득점도 없어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주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부분 좋아졌으니까 이제 득점도 좀 좋아지면 아주 다음 시즌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희망찬 이야기 하나 하죠 엔조가 곧 돌아오겠죠 그렇죠 돌아와야죠 됐어 이제 이제 사실 엔조만 정상 컨디션으로 뛰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천씨 거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윤진씨 좀 해주시죠 네 윤진 김입니다 알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좋아요 지금 이제 뭐 7경기 무패하고 있고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송시우 선수가 득점인 랭킹 1위잖아요 네 5골밖에 안 돼요 사실 네 많이 부족하죠 골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제 문선민과 웨슬리 선수 네 두 명이랑 이제 여름만큼 자기 기량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있는 박용지라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기복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중앙을 우리가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 한석정 선수가 이제 잠깐 빠졌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김도혁 선수랑 이제 이상엽 선수가 이제 메꿔줬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김도혁 선수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전부 다 좀 악으로 깡으로 이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런 그런 스타일인데 그걸로 여차여차 해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북패가 못했다 뭐 이 정도였지 사실 우리가 중앙을 완전하게 잡았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거는 지금 아직 경기를 우리가 주무르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문선민과 웨슬리가 조금만 더 분발해주면은 뭐 더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경기력도 더 올라올 것 같고요 우리 팀에서 골이 부족하다는 게 아까 전에 예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강경두 씨 네 어 최근에는 확실히 팀의 색깔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경기 운영에 확실한 컨셉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뭔가 동기부역가 확실히 됐다라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체프만이라든지 뭐 웨슬리 근호자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야 좀 팀에 좀 많이 녹아들어서 하나의 원팀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또 이제 김진야나 김보석같이 어린 선수들 또 전반기 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뭐 이상혁이라든지 최근에 M.O.N.급 활약하고 있는 이진영 골키퍼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상승세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점이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좀 득점력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득점력이 많이 아쉽고 우리가 최근에 7경기 부패이긴 한데 네 이 부패 행진 속에서 0대0 스코어가 3번이나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축구에 이제 만약이란 말은 없긴 하지만 이게 바꿔 말하면은 이 3경기에서 한 골씩만 넣었어도 우리가 얻었을 승점이 이제 3배는 됐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엔조가 빨리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웨슬리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엔조가 좀 빠르게 복귀를 해준다면 어떨까 당장 다음 경기 배구전 중요한 경기인데 이때 좀 복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아직은 좀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달리보다 나아요 아 다행이란 거 아니야 그거 조 녀석이 하고 있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뭐랄까 이제 사실 용병 선수들은 이제 우리 용병이라는 표현이 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긴 하지만 외인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대우도 받고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최소한 국내 선수들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당연하죠 특히 우리 같은 팀에서는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이상을 해줘야 돼 얘들이 어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한번 달리를 겪고 나니까 사람이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아니 진짜로 이거 달리를 겪고 나니까 이거는 사람이 관대해지는 것 같아 니콜리치는 어리기라도 했고 번즈는 뭐 어찌됐든지 간에 출전기회 자체가 없었고 한데 달리는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분호자를 패드워스타이클로 내보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잘할 것 같아 내보내도 그래프로우도 달리보는 거 하면 케빈급으로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튼 그렇고요 잠깐만 우리 지금 다 한 번씩 했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나왔으니까 다음 경기 대구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대구 네 대구전 대구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현피 뜨자 그래가지고 누가 현피 뜨자 이상해 나 반말 안했는데 반말했다고 전래절래 우리 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네 김윤진씨 이제 어떻게 된 사연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구 팬 중에서 좀 어그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그 사람? 생각보다 유명해요 인천 팬들 인스타를 막 돌아다니면서 2부 가세요 강등 내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경두씨가 전남전을 이제 보고 왔는 전남전을 이제 오아시스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댓글 써가지고 인천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썼지 경두씨가 표에서 썼는데 오씨 또 또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래절래 썼더니 님 왜 반말이세요? 저 반말 안 했는데요 9월 30날 봐요 그러는 거야 제가 왜요? 경기장에서 봐요 왜지? 그러면서 나한테 막 새끼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형이에요 막 이러고 어쩌라고요 나이 막 나이 물어봐 꼰대세요? 그러면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지 나도 일하고 있었으니까 성필 뜨제 나 경고했어요 나는 맞을 수도 있어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잘 됐네 여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따지고 보면 대구가 경쟁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아주 제대로 맞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안전여원 부르고 이제 헤드 부른 다음에 오라고 그 다음에 아 그렇지 말고 연맹에다가 연맹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일단 그거 하고 중재 받으면서 연맹에다가 찔러가지고 제재금 받게 하고 나는 깻값도 받고 그렇죠 돈도 벌어야지 아니 근데 일단 대구에 제재금이 나온다라는 건 대구도 지금 제정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울 겁니다 그런 또라이 새끼 하나 때문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대구 또라이의 화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 계속 해주시죠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2라운드 때도 좀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좋았죠 이제 2라운드에 김대경 선수가 두 골을 넣어줬고 네 안타깝지만 그 다음 경기에 시즌 아웃됐지만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쏙 그 리그에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 뭐 엄청나게 잘할 좋은 분위기를 타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구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축구를 하는 거는 조현우 밖에 축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광주처럼 윤보상만 축구를 한다든지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보상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조현우 선수도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뭐 축구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아마 우리가 이기고 오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전망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한 2대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구를 대구가 지금 한가에 다행인 점이 있다면 세징야가 지난 경기 매수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에 의한 흥분도가 높아지시면서 퇴장을 당하시는 바람에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자동으로 출전 정지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세징야의 공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구가 메꾸기가 그렇게 쉬운 공백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대구 공격은 이제 그 용병 3인방하고 이제 누구였죠 그 신 누구였죠 그 젊은 친구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세징야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아 신창무? 신창무? 네 제가 요즘 못 나오던데요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빠지게 되면서 우리 수비지는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거고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도 악재가 있어요 지난 경기 때 이기현 감독이 퇴장당했습니다 왜 퇴장당한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나 진짜 아마 VAR 했는데 VAR 했는데 항의를 해서 그래 밤이 VAR 했는데 심판하는데 항의를 해? 이러면서 퇴장시킨 거지 어? 조선 심판? 밤이 밤이 네 반정해 이러면서 아 진짜 하여튼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김대중 카드를 송시우 카드였나요? 그때? 바꾸기 송시우 카드였죠 네 사실 좀 더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사실 나는 송시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조금만 더 빠른 시간에 빠른 선수를 집어넣어 줬으면 발이 빠른 선수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세컨 스트라이커에 분호자가 들어갔어야 돼 분호자가 진지하게 하는 진지하게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아 진지했어요? 분호자가 분호자가 생각보다 발 놀림이 좋아가지고 네 빌드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 끌고 올라가면서 사이드로 빼주고 자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살나요 내가 보기엔 그래 오 좋습니다 어찌 됐든 문제는 문선민이 못 받겠지 공을 사이드에서 아 진짜 문선민 지난 경기에 그 볼터치 하나 잘할 거예요 나도 문선민들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그 터치 하나가 너무 아깝네요 정말 좀만 더 잘해주면 참 좋은데 아쉽죠 그 터치 한번만 예쁘게 대줬으면 그랬으면 선제골이 그때 들어갔겠죠 딱 송시우의 운이 문선민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운이 좀만 운을 문선민이 갖고만 있으면은 진짜 골 진짜 몇 골씩 늘 것 같아 음 그렇죠 여러가지 의미에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형도씨의 다음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전은 대구전은 일단 우리가 이제 스플릿 들어가기 전까지 정규리그 두 격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확실하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스플릿 들어가면은 우리는 대구 원정을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스플릿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매 라운드마다 11위가 요동체력 정도로 치열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기고 와야 할 경기라고 봅니다 이기는 팀이 이제 잔류권에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쌓는 것도 확실히 확실히 사실이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지니안과 세장 징계로 결정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해지는데 최근에 그 주니어하고 에반드로가 좀 미쳤거든요 진짜 활약이 네 잘하죠 아 나 얘 미친 것 같은데 얘네 두 선수를 받쳐주던 선수가 세지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지니아가 결정한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호잰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얘네 왜냐하면 주니어랑 에반드로 요즘 득점력이 미쳐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네가 특히 주니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특히 어제 그 매부 경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에반드 그 첫 번째 이제 VR 첫 번째 취소됐던 게 이제 주니어가 어 선수막식 상황에서 골 나왔던 거였죠 예 VR 두 번째가 에반드로가 나왔던 건데 그 측면에서 올려줬던 게 또 주니어예요 친구야 진짜 얘 둘이 활약이 되게 좋아요 걔네 둘만 조심한다면 뭐 충분히 승사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비기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왜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뭔 얘기더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이기니까 항상 나는 암울함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네 그리고 야자 감독이나 하세요 그냥 응? 야자 감독이나 하세요 그냥 어 알았어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임무고세 막 에 예 이찬씨 다음 경기 어떻게 보세요? 응 그 대구가 지난 매북전에 좀 편파 판정을 받고 이길 경기를 비우고 나서 좀 이를 바득 바득 갈고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겨버리면 대구는 아마 멘탈도 좀 많이 깨지고 뭐 다음 스플릿 응 마지막 경기죠 그 경기에서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무너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일단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즐거운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우리가 7경기 연속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팬들에게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우리 선수단 그리고 코칭스텝 그리고 부산에 정말 감사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음 라디오 누룸 때까지 또 우리 인천의 승리를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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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